이건 또 뭐야? 수바형 이것이 로봇즈의 코카인? 뭐하는거야? 어? 기사님 그 혹시 그 오징어 불타는 어디가 그렇지? 그 철판에 올려서 오징어 같은데 왜 저래? 아 수카인 추구 40만원 수금하셨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장의 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? 아하 네 잘 봤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거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너는 잘 오다 너는 잘 오다 아 추석 연휴 아침부터 저런 걸 봐야 되다니 아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단님 화이팅 아 근데 갑자기 저 왜 추시는 거예요? 원래 저런 거 안 하신다 안 고려졌어? 뭐야 어차피 다 할 거면서 뭐 필살 그거 부끄러워서 안 하고 나 턱 긁는 거 보고 막 이제 뭐 우리 뭐 부장님 리액션이 뭐니 하더만 본인이 지금 저러고 있네? 이야 정말로 세련된 리액션이다 이단님은 내가 봤을 때 거의 의자에서 잘 안 일어나시던데 어떻게 또 일어나셨네? 역시 자본 내 힘이란 흐흐흫 흐흐흐흐흫 이야 아 내 눈 대기 아니 수바 형 춤이 약간 좀 렉 걸린 거 같은 느낌인데 핑 튀는 댄스 아닌가 심박 토크쇼에서는 절대로 춤 같은 거 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다음에 올 때는 좀 이다형의 댄스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이다형 같은 경우에는 프로라서 솔직히 이거 다시 보기 지우고 이런 것은 안 하십니다 진짜 나이스합니다 이번에 다음에는 심박 토크에서 이다형 망치형 이렇게 셋이서 라일라이 한번 갈게요 다음에 오면은 이제 이다형 이제 어디 와가지고 나 춤 같은 거 시키지 마 이런 말 하면은 그거 다 가식이야 최고의 쿼카인이었습니다 쿼카인 야 옷도 저 택도 안 띈 거야 야 뭐야 준비를 했구만 택도 안 띄었네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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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춤 사이가 남다르네 다음번에 합방할 때 춤 좀 보여줄 수 있겠구만 또 새로운 댄서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망치님 질 수 없지 않나요 아 제가 졌습니다 아 넘기겠습니다 댄서 댄서 넘기겠습니다 꼭지는 왜 저렇게 비벼대는 거야 종이쪼가리춤이라고? 꼭지를 비빈 게 아니고 옷을 이렇게 한 거지 옷을 whilst nous nousalım 또 어떤 chi인 Consult means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우리 수바 형님 그 등에 누가 이렇게 그래 강목 강목을 이렇게 붙여놓은 게 틀림없어 저 흐리가 안 움직이는 걸 봐서는 누가 강목으로 이렇게 붙여놨어 곰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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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오 ㅋㅋ 춤 잘 추시네요 ㅠ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